아 으 으 으 으 아 으 아 태형아 너 진짜 손성취 했잖아 머리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단발까지 열심히 길러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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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네 저는 이제 우리 RM형이 말해준 제 단발머리 소형 상취했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다행이다 고마워요 정국아 근육도 빼? 와 형 이거 진짜 좋아해 대기실에서 물구나무서너끼리로 취업을 하는데 진짜 멋지다 아 정국이 다춘기 너무 많이 해 흐흐흫 아니 아니 난 이번 자켓라니까 더 어려워진 거 같아서 좋았어 정국아 네가 맡아보고 붙으라 미제색 아 내가 타서 이제 못 넣어 형도 응원할게 끝났어 야 이거 고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고개해야 된다 이거 고개해야 된다 이거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슈가 형의 노래고 이제 약후 끝까지